악기 개롱아 맛있는거 줄까? 응? 정말 맛있게 먹는다 맛있는 거 줄까? 일로와 일로 오면 맛있는 거 줄게 올라와 간식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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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줄게 줄게 근데 조금만 누나랑 놀다가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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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있었어? 다 쉬었어? 응? 다 쉬었어요? 예쁘니? 다 쉬었지 넌 다 쉬고 자다가 지금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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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먹고 싶어? 응? 응? 선택지를 줄게 수박이 있고 귀 쫑긋하나 보자 수박이 있고 토마토가 있고 당근이 있고 간식이 있고 밥도 있고 밥도 있고 뭐야? 상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응? 응? 꽃은내가 엄청나 당근? 상추? 토마토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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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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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롱이 상추가 맛있어? 지롱이 엎드려 상추 맛있어? 아이고 상추 너무 볼일만 끝나고 바로 간거 아니냐? 좋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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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